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 친구분들. 오늘 저는 맛있는 롯데이크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LA 찹쌀떡. 헬렌, 캐터리나, 에즈리, 에리랑 멤버들의 페이트리온 페이지에 대해 드릴게요. 먼저 끓여주세요. 먼저 끓여주세요. 375분부터 끓여주세요. 다음으로, 더욱더 깨끗한 재료를 넣으세요. 매운 재료를 넣으세요. 찹쌀가루, 설탕, 설탕, 볶음밥, 소금, 다시 섞어주세요. 계란, 달걀, 설탕, 우유, 모두 섞어주세요. 정말 계란과 함께 섞어주세요. Campbell의 남은 nomenclature는 이렇게 주세요. 마른 이 sel편, 아몬드,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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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간 them, 간푸드. 둥 부분이 잘 섞으세요. 고춧가루, 그리고 젓은 황금으로 볶음밥을 배불로 볶음팬의 설탕을 설탕을 배불로 그리고 그릇에 간장에 이 후에 밥을 깨끗하게 만들게 될 것 같아요. 팬에 볶음팬에 그리고 그릇에 옆에서 간장한 간장과 바깥을 받는 부분을 넣때, 너무 깊게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한 냉동식으로 반죽을 넣고 35분정도 썰어 주세요. 밥이 되어있는게 이렇게 간장한거에 집으로 되어있으니, 이제 도둑을 해줍니다. 밥을 식용유의 냉동식으로 굽혀주세요. 냉동때문에 롱탱글 모양이나 어떤 크기로 잘라주세요. 새콤달콤한 맛은 더 좋아요. 새콤달콤한 맛은 더 좋아요. 제 LA 찹쌀떡 레시피를 한 번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 사진 사진을 찍지 못할 수 없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